자, 다음은 자격우소 원칙입니다. 자격우소 원칙도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논리맥락 잡아볼까요? 자격우소 원칙은 이제는 역순으로 가봅니다. 자격우소 원칙 위반하면 위법이 돼요. 왜 위법이 되죠? 자격우소 원칙 위반은 일반원칙 위반입니다. 일반원칙은요? 불문 법원이에요. 불문 법원 위반은 법률우여원칙 위반입니다. 법률우여원칙 위반은 법치행정원칙 위반입니다. 이게 줄줄줄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논리맥락입니다. 자격우소 원칙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평등원칙은요? 차별이라고 했죠? 얘도 차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등원칙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평등원칙은 특정한 비교 대상과의 차별이라고 한다면 자격우소 원칙의 차별은요? 그동안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왔던 관행대로 하지 않는 차별입니다. 비교 대상이 여기에서는 관행이라는 점에서 평등원칙과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히나 자격우소 원칙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건 암기도 중요합니다만 이건 기본강의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쟁점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쟁점이름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재량조칙이 존재할 때 행정관행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 판례는 행정관행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기본강의에서 하겠습니다.